오늘 우리 무슨 날인가요? 지옥의 날이 되시겠네 욕할 수 있을 줄 알았어 야! 괜찮아? 응! 굿 굿 굿 나 처음이야 음악이 잘했어 오오! 여러분 안녕하세요. 유카 채널의 유카と 승짱도! 휴라보에드스 휴라구에드스 휴라보이 되스 일단은 오늘 뭐 하러 왔나요? 오늘 우리 무슨 날인가요? 그러니까? 지옥의 놀이 되죠. 휴라고 해라는 이런 친구가 저희 유카 채널에 노래를 만들어 주신다고 또... 그래서 고금을 하기 전에 왜 우리 유카 채널에 노래를 만들려고 마음을 먹었는지... 그러네요? 그렇죠. 듣고 싶다. 어떤 마음으로 왜 우리 유카 채널을... 마음보다는 계기가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Q&A로 여러분도 보셨을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... 5만이였나? 그렇죠. 5만 기념을 했을 거예요. 제가 그냥 장난스럽게 곡을 써드리고 싶다라고 스틱 다니는 누구누구입니다. 뭐 이러면서 했었는데 그게 이제 현실화가 된 그게 일단 계기였고 써드리는 것도 솔직히 원체 음악 하는 거를 재밌어하기도 하고 두 분이 워낙 스타시기도 하고 두 분이 하시는 건 또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기도 했고 곡을 선물하는 걸 좋아해서 지금 보니 이렇게 집까지 촬영이 이어지게 됐네요 여러분 자 그러면은 왜 그렇게 저를 좋아하시는지 그 이유를 한번... 이게 남자로서 좋아할 수도 있긴 있어 남자로서... 혹시 그쪽이... 아... 여기서도 그러네? 나는 뭐 상관없는데 일단 그 이유를 왜 나를 그렇게 좋아할까? 어... 매력적이지 않나요 여러분? 자료화면 안으로 갈 수 있죠 원래 꿈이 Unding quesam이었나? 옛날에 노래도 해보고 싶었는데 그ή 덕분에... 이루게 됐어요. 설렜어요. 새로운 도전이라서 그래 너네 열심히 하면 잘 될 수도 있어 대게 어디서 많이 본 듯 했는데 약간 이러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시는진 모르겠지만 맞지? 그러서 많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되게 많아요 이 노래는 일단은 작곡을 하고 가사는 저희 이야기를 한 번 써봤어요 나름 우리 세 명에서 열심히 한 작업이라서 여러분 재미있게 들어주시고 휴라고 해 많이 들어주시길 바라고 휴라고 해는 저희 아마 루하니가 30살 될 때까지 아마 전속으로 이제 할 예정이랍니다 다 맞으라 다 맞으라 이제 저희 한번 음악을 만드는 과정도 한번 같이 보면서 휴가 얼마나 이게 좀 더러운 앤지 휴가 이렇게 공개된 적이 있나? 작업하는 걸 공개된 적은 없죠 아무도 모르시죠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 곡이 발매가 될 예정이라서 이 영상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이 음악을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민나벨 믿고 가요 렛츠고 빠이 지난민이 휴랑 나도 머리 되게 비슷한데 어때요? 괜찮아? 같은 머리 다른 느낌? 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늘에도 들어가보고 여러분이 참 지옥입니다 지옥이에요 지옥이에요 일어서 보실래요? 네 마이크 테스트 들어갈게요 이제 잠깐 일단 왜? 고마워 욕한다고 하려고 욕하면 왜 이렇게? 나 무서워 편하게 해 편하게 제일 안 편할 것 같아 너 한두 번 해봐? 내가 한두 번 해봤는데? 듣는데 편하지가 않은 느낌? 그쵸? 아직? 되게 편하게 해도 돼요 되게 편하게 해도 돼요 편하게 해 자신감 있게 한두 번 해봐 너 왜? 약간 뒤에 나 제작자 느낌 같지 않아? 투자자들 앨범 투자자들 제일 제일 때리고 아니 야 괜찮아 응? 너무 무거워하지 그래 응? 안 들려? 안 들려? 안 들려? 하앤범 투자자들 entsprechend 상대 vodka 네햑 택시 예이 히힛 아 파 선수로 Of course 히힛 소리q ㅇ 안 막 하지만 ela 좀 쌀뜸 그거 고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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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.. 굿 좀 더 가슴 좀 내밀어 자신있게 해 왜왜왜왜왜? about this but I want you so but 야와 혜연이네 잘하네 진오로 야 갑자기 깜짝 놀랄 것 같아 방금 봤어 방금 말았어 괜찮아? 일부러 한 거 아니야? 아니 일부러 한 거 아니야 길가 써놨는데 네 목소리 괜찮아? 들려? 내 목소리도 들려? 안 들려? 내 목소리 안 들린다고? 진짜? 응? 응 너 응? 응 너 몸무게 그러니까 이제 조금 애드리브식으로 어려워질 거예요 지금부터 화음 같은 걸 녹음을 해볼 거거든요 지금 To you babe Cause you babe 유카 일단 기본 파트 끝 응 으깨 으깨 으흠 나 처음이야 그럴 수 있죠 인생 처음이지 우와 휴가 이런 것도 해줘지 하하 유투버 하기 잘했어 아 아 아 음 음 음 음 더 아까인 같아요 아 음 음 아 아 아 아 목소리 나오죠? 안 나와 어? 나오는 거 같기도 해 어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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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죠 아 remember remember stop 네가 계단에서 아 아 아 아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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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차 목소리가 되게 좋은 게 오 박자만 맞추면 바뀌어요 오오 아 remember remember first time 네가 계단에서 네 아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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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 아 아 네 나이가 있나 보다 기억 닿나 아 아니 네 아 정말 아 흉 진짜 진짜 아니 한국 들었을때 그 사람이 이렇게까지 고생했구나 하는 걸 느낄 것 같아요 변곡한 사람이나 고글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했을까 근데 내가 봤을때는 흉은 좀 재능이야 재능노동입니다 아 얘가 갑자기 나를 트래비스 스카스를 만들어준다길래 그래서 뭔 개소리야 이랬지 내가 어떻게 트래비스 스카스를 근데 아 좀 기대된다 생각보다 너무 만족스러워서 이 영상이 끝나면 저희 노래가 바로 공개됩니다 멜론 여러여런 여기 여기 이런 사이트에 공개가 될 예정이오니? 왜 해? 아니 제가 때린거 아니에요 다 보여 인마 화면에서 보이는데 자 여기에 다 공개가 될 예정이니 한번 여러분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큐쿠 이제 고생했어 전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투브는 가시지만 전 이제 시작이에요 살려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오늘은 여기 유카 채널의歴史 중 하나님의 꿈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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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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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스타 팔로우와 틱톡팔로우와 チャンネル登録も お願いします 하이 구독 부탁드립니다 하이 음악 듣고 계세요 하이